정말 마법 같아요. 메모 받잖아요. 네. 이제 속이 후련해요. 내가 먼저 대표님 좋아한 것 증명했으니까. 네?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어요. 사무엘 할아버지가 선물을 시원하게 주셨네요. 설마... 어떻게 마음을 돌려놓은 걸까? 연금술사인가 봐. 사무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지멍이, 쉿은, 쉿. 쉿, 쉿은, 쉿. 쉿은, 쉿, 쉿. 쉿이, 쉿. 쉿이, 쉿. 자, 수연 씨. 수연 씨.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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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